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떠먹는 고구마 피자에요. 고구마를 썰어서 전자렌지로 슝슝 돌려서 익힌 다음에 모든 재료들을 다시 한번 넣고 슝슝 돌려만 주면 완성되는 만들기 쉽고 달콤하게 맛있는 간식이에요.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만들기 쉽고 맛있는 요리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요리 맛있게 시작해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익숙한 간식을 만들어주세요. 램블을 다 세워줍니다. 램블을 다 세워줍니다. 간식은 넷prended particle. 라이프에 인췄하면 미국도 뿌리줍니다. 참기름을 끓은 설탕의 고구마 멸치. 소금 청양고추 소금 계란 계란 소금 계란 간장 소금 계란 계란 또 먹는 고구마 피자 완성됐어요 음 고소한 냄새 한번 이제 먹어볼게요 지금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 달콤한 고구마 고소한 치즈 게임 끝이죠 연말연시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한번 요리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